한 수만 한 수만 한 수만 잠깐만요 한 수만 한 수만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 분도 나오셔야죠 제가 발언하실 때 이쪽에서 들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친박신당 박시원 대변인입니다 오늘은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이해란 대변인님께서 민병두 국회의원 교탄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이해란 대변인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독자유통일당 이해란 대변인입니다 오늘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민병두 국회의원께서 민병두 국회의원께서 김정은 살인악마 김정은을 부활한 예수에 비교하면서 신성모독한 엄중한 사태를 발생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교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는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이신 고영일 변호사님과 기독자유통일당의 낙태반대의 운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송혜정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기자회결문을 제가 낭독을 하고 자유발언을 자유발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을 예수에 비유해 신성모독한 민병두 국회의원은 국민과 천만 명 기독교인에게 사과하고 즉각 종교의 은퇴를 선언하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민병두 삼선 국회의원은 살인마이자 적대국의 괴수인 김정은을 부활한 예수에 비유하는 망언을 퍼부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5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인포데믹 팬데믹 위험을 알린 20일 무덤소 부활 20일 만에 무덤소 나온 김정은 사망설 키운 인포데믹 무덤소 나온 김정은 옆자리 김여정 사실상 2인자 알렸다 북한 김정은 사망설에 무덤 속에서 살아 돌아온 김정은 20일간 위중과 고인을 오고간 김정은 사망설 키운 인포데믹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서 부활하여 제자들을 만나는 예수의 얼굴에 김정은 김정은을 대체하고 예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의 얼굴에 태용호 가운데 제자의 얼굴에 지성어를 합성한 이미지를 제작해서 올렸다 민병두 의원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측근은 물론이고 고모부까지도 고사청으로 살해한 살인악마 김정은이 예수의 모습으로 보이는가 그리고 김정은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생각되는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신성모독 발언도 서슴치 않고 쏟아내며 정치 신인인 탈북민들을 비아냥거리는 민병두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정치를 논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민병두 의원은 북한의 공산주의 3대 세습본권 왕조를 너무나도 흠모하며 추정하다 보니 이제는 김정은의 주장대로 조선의 예수로 착각하는 정신착란증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병두 의원은 언론의 팬데믹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보여진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10일에 여성사업가 A씨를 성추행한 미투 폭로 사건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위원직을 전격 사퇴한다고 선언했지만 미투 사건이 잠잠해지자 2018년 7월 위원직 사퇴 선언을 철회하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다가 이번 21대 청선에서 공천 탈락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시도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다 민병두 의원의 과거 재원의회그룹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재원그룹 경인지방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도부의 지령을 받아 학생지도 책임자인 강성령 등과 함께 30여 권의 폭력 시위를 배우 조정한 전력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민병두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북관계를 정절과 잠자리 등으로 표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을 연인 사이에 비유하는 글을 올렸다가 언론에 지탄을 받자 삭제한 경력도 갖고 있다 이처럼 민병두 의원은 그동안 별로 아름답지 못한 정치인생을 살아온 대표적인 진보인사로서 살인마이자 인간 쓰레기인 김정은을 부활예수에 비유하는 신성모독의 망언까지 쏟아냈다 민병두 의원의 이러한 망언은 전세계 기독교인들을 모독하는 원사이며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민병두 의원이 국민과 기독교인들 앞에 즉각 사과하고 종객 종객 은퇴를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11일 기독자유통일당 다음은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이신 고영일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똥질인 사냥개라는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현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태영호 국회의원과 지성호 국회의원이 김정은 사망설에 무게를 두었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지탄을 하며 사과를 촉구하는 등 비이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발언이 바로 민병두 국회의원의 발언입니다 김정은이 사망설에서 나타나서 활보하고 있는 그 상태를 부활한 예수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는 1,200만 대한민국 성도들을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전세계에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안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행위를 찬양고무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찬양고무 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반국가단체의 수계인 김정은을 예수로 부활한 예수로 찬양하는 그 행위 자체는 국가보안법 7조로 처벌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조차 하지 않는 정치권과 그리고 현 정부와 이 모든 세력들의 행위를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자의 통일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병두 국회의원이 국민과 전세계 기독교인들 앞에서 즉각 사과하고 은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독자의 통일당에서 낙태반대 은덕을 책임지고 진행하신 우리 송혜정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독자의 통일당 송혜정입니다 이번 민병두 의원의 예수를 김정은 예수님을 김정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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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에게 비유한 이 사건은 저희 1200만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서 들어가시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나온 그 무덤의 사건이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영적으로 크고 위대하며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바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수자의 인권까지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떠들고 소수자의 모든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떠드는 정부가 1200만 대다수의 국민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이게 지당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림을 본 이 카톡에 있는 페이스북에 있는 이 그림을 본 성도들은 이 상처와 이 조롱감을 이 모욕감을 참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림이 전 성도들에게 돌아간다면 민병두 의원은 물론이고 민병두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회의원이 무엇입니까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대다수 국민을 조롱하고 국민이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조롱하는 것이 국회의원입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질은 마땅히 의심되는 것을 넘어서 말이 안 되시는 분이 국회의원 자리를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민병두 의원 한 사람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병두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까지 진정으로 1200만 기독교인들에게 사과를 하는 성명서를 반드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불어민주당까지 저희 기독교인에 대한 이 모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들도 이런 모욕감을 받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알리고 교회들에게 알리고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1200만 기독교인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우리를 조롱한다고 저희는 밝힐 것입니다 반드시 민병두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에 대해서 1200만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사과하시길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취재에 응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독자의 통일당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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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